토마토 꿈에 대한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삶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토마토는 꿈에서 종종 생명력, 풍요, 건강, 관계 등을 상징하는데 구체적인 해몽은 꿈에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. 건강과 풍요 토마토는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꿈에서 건강과 활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싱싱한 토마토를 꿈에서 본다면 이는 건강이 좋아지거나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감정적 관계 토마토의 붉은색은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이 경우 토마토 꿈은 사랑이나 감정적인 연결 그리고 관계에서의 풍요로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연애 중이거나 감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풍요와 수확 토마토는 많은 열매를 맺는 채소이기 때문에 꿈에서 풍요와 번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꿈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수확하는 것은 노력의 결실을 맺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삶의 문제와 도전 반면 썩은 토마토나 지시겨진 토마토는 삶의 문제, 스트레스, 감정적인 상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토마토를 먹는 꿈은 건강과 치유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. 신선하고 달콤한 토마토를 먹는 꿈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향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토마토를 키우는 꿈은 노력과 수확의 상징입니다. 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. 특히 이 꿈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토마토가 잘 자라지 않거나 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온다면 계획이나 목표가 예상만큼 잘 진행되지 않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토마토가 썩거나 망가지는 꿈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감정이 억눌리거나 과거의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사랑이나 관계에서의 상처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토마토를 던지는 꿈은 분노, 좌절 또는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불만이 쌓여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이 가진 분노나 좌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. 반면 자신이 토마토를 맞는 꿈은 비난이나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꿈에서의 토마토는 감정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이거나 사랑, 열정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부각되는 시기라면 이런 꿈을 꾸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연애 중이거나 중요한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을 때 또는 그 관계가 변화를 맞이할 때 이러한 꿈을 꿀 가능성이 있습니다. 토마토는 꿈에서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거나 더 건강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종종 몸이 치유 과정에 있거나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추구하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토마토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상징이기 때문에 삶에서 번영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 토마토 꿈을 자주 꿀 수 있습니다. 직장에서의 승진, 사업의 성공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장이 이러한 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기대하는 심리가 꿈에 반영된 것입니다. 실제 꿈에서 토마토를 본 사례들은 매우 다양합니다.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토마토가 가득한 정원을 걷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결혼 생활에서의 풍요로움과 사랑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. 또 다른 사례로는 한 남성이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싱싱한 토마토를 따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그의 성공과 번영을 암시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반면 한 남성은 연애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썩은 토마토를 본 꿈을 꾸었고 이는 그의 관계에서 감정적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이러한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. 토마토 꿈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건강, 감정, 관계, 풍요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파악하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성장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과일 가게에서 토마토를 훔쳐오는 꿈 태몽으로 삼신할머니가 귀여운 자식을 점지해 주신다. 작은 욕심으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확 풀게 된다. 길에서 토마토를 줍는 꿈 예당치 못한 행제수로 재물이 들어와 풍족해진다. 길을 걸어가다 토마토를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꼬주머니가 두둑해진다. 얻는 돈 속의 놀이, 꽃이 붉게 핀다. 다른 사람에게서 토마토를 받는 꿈 스스로 만족스러운 정도의 재물을 얻게 된다. 방울 토마토를 따는 꿈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태몽으로 토마토를 따면서 꼭지가 있었다면 남자아이이고 꼭지가 없었다면 예쁜 딸을 낳게 된다.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이제서야 성과를 거두게 되며 재물, 돈, 이익을 거두게 된다. 방울 토마토를 씻는 꿈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어수선함에 시달리게 된다. 복은 토마토를 보는 꿈 개인관계에서 큰 행복감을 얻게 되고 미혼 남녀는 연인과 더욱 사랑이 각별해지게 된다. 싱싱한 토마토를 보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도 발전하게 된다. 석은 토마토를 먹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가정에 우한이 발생하게 된다. 오이 넝쿨에 오이 가지 고추 토마토가 열려있는 꿈 새 환경, 새로운 변신에 좋은 결과가 보장된다. 이사 계약은 자신있게 밀어붙여라. 주렁주렁 달린 토마토를 보는 꿈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서 대박이나 큰 부자가 된다. 토마토 꽃이 피는 꿈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상품이 시중에서 인기가 많아 대박을 치게 된다. 토마토 먹는 꿈 자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다. 남몰래 자기 개발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된다. 토마토 밭에 노란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불티가 나게 팔린다. 토마토 보는 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재물이 들어와 유용하게 쓰이게 되고 사업에 공동 투자하여 토마토처럼 작게 시작한 일이 점차 성서되어 많은 돈과 재물을 벌게 된다. 토마토 사는 꿈 토마토 주스를 사는 꿈 머지않아 기다리던 손님이 찾아온다.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신을 위한 것들이 다가온다. 금전과 관련되었던 일들이 잘 해결되고 돈이 들어온다. 토마토 주스 한 잔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꿈 학생은 정신이 밝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줄을 잇는다. 토마토 케찹으로 음식을 만드는 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는다. 요리, 작업, 공작 등의 일을 하게 된다. 토마토, 사과, 파인애플 등의 주스를 사오는 꿈 정신적, 물질적인 재물과 성과 등을 얻는다. 토마토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있는 꿈 가정에 풍요로움과 건강한 삶이 찾아온다. 재물과 돈이 생기고 사임살이가 윤택해진다. 복권에 당첨된다.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린 꿈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에서 대박이나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. 토마토가 화분에 조롱조롱 매달려있는 꿈 소정의 작은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사업에 공동 투자하여 각기 방울토마토처럼 작은 재물의 몫을 노력한 만큼 받는다. 토마토를 따먹는데 뱀이 보고 있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진다. 토마토를 씻는 꿈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현실에 투영된 꿈이다. 토마토를 파는 꿈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이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. 토마토를 훔치는 꿈 사랑스러운 자식을 낳게 되는 태몸이다. 토마토 케첩으로 요리를 하는 꿈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. 파란 토마토를 본 꿈 푸른 토마토를 본 꿈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된다. 푸른 토마토가 싱싱하게 보이는 꿈 처음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날로 발전하게 된다. 연구, 창작, 감상, 감정, 상봉, 경사, 행운 등이 있다. 화분에 방울 토마토가 열리는 꿈 재물이 생기게 되거나 공동 투자한 곳에서 투자 수익을 받게 된다. 환자가 토마토를 먹는 꿈 건강이 회복되고 오랜 질병에서 해방되게 된다.